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금방 먹기 때문에 엄청 먹어 이걸로 왔어요. 시애틀에서 언니가 와서 우리들 고기 파티하고 있습니다. 맛있게 해줘서 여러가지 먹고 있습니다. 시애틀 언니 나 좀 봐보세요. 오 이쁘게 나오네. 언니 건강하고요. 감사합니다. 애비야 웃어보세요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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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쁘다. 애비에요. 죄송해요. 이 이쁜 모습이세요. 선보 동생이네. 한국. 어? 형사 얼굴 이쁘게 내. 어? 언니? 나는 이렇게 찍고. 거꾸로도 찍는거야? 나예요. 잘나왔다. 잘나왔다요? 응.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. 많이 많이 먹고 있어요. 감았어요. 요것도 고기도 먹었구요. 밥도 있구요. 묵도 있구요. 갈비도 있구요. 아묵도 있고 또 그게 뭐야. 저 소나무소리에요. 건배 하세요. 건배. 돌이 되세요. 돌이 되세요. 건배. 네. 건배 했습니다. 그것도 보면서. 해준거 맛있게. 많이 먹었습니다. 언니. 이비고 가서 잘 사세요. 고마워요. 니가 날라왔어요.